백내상 수술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선배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수술하면 수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내가 수술할 생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맡기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맡길 사람이 딱히 있진 않더라고요. 수술 잘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지만 기계는 그래도 우리가 제일 최신식인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제가 해드려야겠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해드리게 됐습니다. 부모님을 수술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해도 그래도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 나는 수술을 끝낼으니 할 거 다 했다. 라며 남을 날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서 끝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책임감이 결국 실력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직접 해드릴 생각이 진짜 없었는데 제가 셋째 딸이어서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당뇨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눈을 계속 봐드렸는데 아버지 눈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계속 1.0 잘 유지가 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개원하고 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못 봐드린 6년 사이에 마지막 기록이 1.0이었는데 6년 뒤에 0.2가 되셨어요. 교정 시력이 안경을 써도 0.2밖에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불편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에 수술을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아버지를 내가 수술할 생각이 없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맡기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맡길 사람이 딱히 있진 않더라고요. 대학병원은 이제 다초점 렌즈를 잘 안 하니까 저는 아버지 다초점 렌즈 넣어드리고 싶은데 다른 병원에 수술 잘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지만 기계는 그래도 우리가 제일 최신식인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 그냥 제가 해드려야겠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해드리게 됐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선배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0.01%의 부작용이나 문제점까지도 너무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사로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수술하면 수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뭔가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환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하니까 더 잘 됐거든요. 부모님을 수술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해도 그래도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동생도 라텍 해줬지만 그런 건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백내장 수술은 아무래도 좀 큰 수술이니까 조금 고민할 수 있죠. 사실 다른 의사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수술했다는 말은 조금 건방지일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백내장을 비롯한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변수를 줄이는 싸움이거든요. 저는 이 변수를 줄이려고 누구보다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정말 잘 나가는 동네 안과가 평생 해도 이만 건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강남에서 수술 전문 안과를 했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루에 80건 이상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나 많이 하는 병원은 대학병원도 없고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노안 백내장 수술을 처음 시작해서 다행히 그것 때문에 수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상위 0.1%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수술이라는 게 변수를 줄이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원장님은 그러면 변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백내장 수술은 수술 과정의 변수도 있지만 렌즈의 오차에 대한 변수도 굉장히 커서 범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난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되는지, 몇 도를 넣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생각해야 돼서 수술하기 전에의 검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비도 중요하고요.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검안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해석할 때 잘못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판단하는 의사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서 한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술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수술 전에 정말 정확하게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이 도수가 정확하게 맞는 렌즈인지 그리고 렌즈 종류도 환자분한테 잘 맞는 렌즈인 즉에서 수술하고 만족도가 높을지에 대한 그런 변수도를 다 줄이려면 검안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계속 좋은 장비가 나오잖아요. 좋은 장비가 나오면 좋은 장비를 사실 사야 됩니다. 환자분을 위해서는요. 검안 장비 중에 굉장히 예민한 장비들도 있고 특히 난시를 찍는 장비는 고개가 약간이라도 틀어져도 이제 난시가 잘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세하게 세심하게 고개를 똑바로 이렇게 해서 눈썹이 맞는지 라인도 확인하고 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뭔가가 철저하게 매뉴얼화 돼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검안사만이 렌즈의 도수를 결정하는 장비를 찍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5년차 검안사에서 12년차 검안사까지 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철저하게 돼 있어서 이걸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고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하는 꼼꼼함이 좀 중요합니다. 저희는 검안 장비에만 10억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그 검안 장비가 굉장히 좀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다른 병원에서 하시는 거랑 검사가 다르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또한 수술하고 나서의 책임감 역시 수술 실력이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수술을 끝냈으니 할 거 다 했다라며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서 끝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책임감이 결국 실력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수술하는 장비에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정말 잘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환자 눈이 정말 잘 보이는 그런 현미경을 사고 싶은데 현미경이 진짜 저렴한 건 천만 원부터 3억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장 비싼 3억짜리 기계를 쓰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잘 보여서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노안 수술을 하니까요. 노안백내장 수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난시를 잘 맞추는 거고 그게 병원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난시를 많이 넣는 병원이 있고 난시를 잘 좀 간과하는 병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난시는 정말 0.5도 오차가 있으면 결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수술 장비에서 마이크로 현미경이 난시를 환자가 이전에 검안 장비에서 찍은 난시 그대로 옮겨와서 딱 구현하는 그런 현미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쓰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 장비가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면 환자의 눈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각도를 정확하게 딱 구현을 해주거든요. 그게 없으면 제가 그냥 점을 찍어야 돼요. 그거는 맨눈으로 찍는 거고 기계에서 정말 정확하게 오차 없이 난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주는 그 현미경이 그래서 좀 탐이 나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이 난시가 정말 많이 잘 교정이 돼서 수술하고 나서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비싸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그냥 한 대 가격이 벤틀리예요. 현미경이 2억 8천인데 벤틀리가 똑같죠 가격이. 그거는 이제 난시를 구현해주니까 그 차이가 한 두 배 좋다고 해도 가격은 다섯 배, 열 배 차이 나는 거죠. 환자분들의 그 오차를 최대한 네. 환자분들이 확실히 여기서 수술하는 게 더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해야 저도 자부심이 생기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2억 8천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 시기는 환자분이 수술을 받고 나서 훨씬 좋아지는 시력을 갖게 된다면 저는 꼭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꼭 해야 될까 기다리면 안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보이고 맑게 보인다면 안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맑고 선명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 시기를 제가 볼 때 환자분한테 정말 좋을 것 같다 할 때는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런 분들이 하고 나서 정말 내가 망설이지 않고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